2020년도 4.15 총선의 실상을 철저하게 분석한 도둑놈들 사권이 출간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널리 퍼뜨려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정의로운 길에 여러분께서 적극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평호입니다. 여러분 오세훈 시장이 고생을 많이 했을 겁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도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당선된 이후에도 서울시의회가 더불어 미당이 장악하고 있었기 때문에 제대로 되는 일이 없고 또 서울시의회에서 사과를 하라 이렇게 해서 곤옥을 많이 치렀지 않습니까 이번에 2022년도 6월 1일 지방선거 에서는 다행히 국민의힘이 서울시의회의 다수당이 되면서 숨통이 좀 트이게 된 거죠. 그래서 본인은 여러 가지 소외가 있을 겁니다. 이번에 오세훈의 쓴 소리.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세훈 시장은 서울시장을 여러 번 했기 때문에 대통령이 되고 싶은 꿈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상당히 정치적인 행보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보니까 박원순 10년은 암흑의 시간이었다. 특정 정치인념 교통방송 tbs도 반성해야 된다. 옳은 이야기죠. 박원순 10년이 암흑의 시간이 왜 됐습니까. 선거를 조작할 수 있기 때문에 암흑의 시간이 된 거지 않습니까. 선거가 특정 정치 세력에 의해서 장악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교통방송도 김어준 씨 같은 사람이 거의 뭐 나팔수 역할을 할 수 있었지 않습니까. 그나마 이제 윤석열 정부가 등장하고 나서 선거를 장악한 사람들이 새로 등장한 윤석열 정부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사전투표 조작 단계에서 조작값을 상당히 낮췄고 그 덕택에 서울시의회의 그런 다수당이 국민의 힘이 된 거죠. 오세훈 씨는 뭐 사법고시를 통과했고 저하고 거의 동년배입니다. 같은 시대에 고려대학을 다녔고 고대법대를 나오고 했으니까 뭐 이런 일을 모를 리가 아마 없을 겁니다 본인이. 잘 알겠죠. 잘 알지만 한국에서 정치를 계속해야 되기 때문에 선관위와 관련해서는 일체의 실언소리를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데 요즘에 이제 나라일을 하는 사람들에게서 공통적으로 관찰할 수 있는 것은 핵심적인 문제는 언급 안 하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 그러니까 아마 올해 교통방송이 411억을 요청했지만 다수당인 국민의힘이 의회를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232억만 그렇게 반영해 줬고 이제 다시 또 추경으로 73억을 요청했지만 시의회에서 부결을 시킨 상태지 않습니까. 그동안 이제 선거를 장악하고 있었기 때문에 교통방송은 참 편안하게 살 수가 있었죠. 오세훈 시장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장기간 특정 정치이념을 지닌 분들에게는 환호를 받고 반대편에서는 지탄의 대상이 된다면 공영방송으로서 기본적인 전제조건을 갖추지 못한 것입니다. 교통방송은 지금 교정기를 겪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선거를 장악한 사람들이 또 선거 결과를 만들 수 있지 않습니까. 만들게 되면 지금 오세훈 시장이 이야기하는 거나 윤석열 대통령이 대외관계나 내치에서 이룬 모든 것들은 아주 순식간에 다시 원래의 모습도로 돌아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여기서 이제 원래의 모습이라는 것은 문정권이 추구했던 것과 같은 모습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선거를 지키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이 전혀 보이지 않는 거죠. 이제 원희롱 씨라든지 오세훈 씨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다 대통령이 되고 싶으니까 어떻든 선관이 비위까지는 맞출 필요가 없지만 싫은 소리는 할 필요가 없는 거죠. 모난증이 이제 맞는다고. 유일하게 이제 더 이상 올라갈 데가 없는 분이 윤석열 대통령인데 뭐 윤석열 대통령 심중에 어떤 생각이 있는지는 우리가 잘 알 수가 없지만 어떻든 더 이상 올라갈 데가 없는 분이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좀 적극적인 그런 태도와 행보를 보이게 되면 올바른 일인데 그게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세훈 시장이 치적을 쌓기 위해서 노력하고 그리고 대통령이 되는 꿈을 꾸고 설령 후보 경선에서 이긴다고 하더라도 오세훈 시장이 대통령이 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번에 여러분들 2022년 3구 대통령 선거는 결과가 다 이렇게 만들어졌지 않습니까. 이렇게 보시게 되면 여기에 2권 3권 2020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 여기에 상세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260만 표 이상 차이가 났고 이 가운데 240만 표 정도를 사전투표 득표수 증가와 감소를 가지고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을 낙선시키려고 무진장 노력했지만 그러나 워낙 260만 표 이상 전국에서 표차가 났기 때문에 240만 표 정도 사전투표 조작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선거 사기 세력들이 원하는 꿈을 이루지 못한 거지 않습니까. 지금 뭐 외교전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한미일 관계를 긴밀하는데 상당한 역할을 했지만 그거 뭐 예를 들면 선거 장악한 사람들이 다시 선거 결과를 만들어 가지고 2027년 대선에 승리하게 되면 바로 뭡니까. 문정 큰 노선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이 오세훈 시장이 모를 리가 없는 것이고 참고로 여러분 이것이 오세훈 시장의 2021년도 4월 7일 보궐선거입니다. 이때 무진장 여러분 조작을 심하게 했지 않습니까. 오세훈 시장의 사전투표 득표수 가운데 30%인 4786표를 훔쳐가지고 더불어민주당 박영순 후보와 함께 대해줬고 이게 종로구의 사전투표 조작 상황입니다. 대부분 서울시의 30% 정도 조작을 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때는 이제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문 사건 오그든 전 부산시장의 성추문 사건 때문에 더불어민주당이 뭐 전혀 승리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없는 선거였죠. 그래도 30% 정도로 이렇게 조작을 하지 않습니까. 이 이제 종로구 사례지만 다른 경우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조작을 해놓으니까 이거 보시게 되면 이게 박영선 후보가 받은 사전투표 득표수 빼기 당일투표 득표수의 차이칩입니다. 차이칩이 어마어마하게 크지 않습니까. 박영선 사직동 플러스 22% 삼청동 플러스 19% 부암동 플러스 12% 사전투표의 표를 숙여 넣어줬으니까 차이칩이 이렇게 큰 겁니다. 오세훈 사직동 마이너스 22% 삼청동 마이너스 18% 사전투표 득표수를 빼앗아 놓으니까 이렇게 마이너스 값이 어마어마하게 큰 거죠. 그러니까 조작이라는 것이 다 이제 밝혀진 그런 상태인데 오세훈 씨가 고대법대를 나왔으니까 모를 리가 없는 것이고 원희룡 씨가 여러분들 서울법대를 나왔으니까 모를 리가 없지 않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법대를 나왔으니까 모를 까닥이 없는 거죠. 앞에 두 사람은 대통령을 한번 해먹어야 되니까 선관위 눈치를 볼 수밖에 없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더 이상 올라갈 자리가 없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다른 것은 다 도루묵인 겁니다. 선거를 조작하는 사람들이 다시 선거를 조작해가지고 권력을 장악하게 되면 순식간에 5년 동안 한 것은 다 물거품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어제 여러분들 제가 명상록 마르쿠스 아울렐리스 상제의 명상록에서 이런 문장이 나오지 않습니까. 어떤 일을 행하는 것만이 불의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건 부정선거를 저지른 자들을 이야기합니다. 어떤 일을 행하지 않는 것이 불의가 되기도 한다. 부정선거를 인지한 상태에서도 선거 공정성을 회복하기 위해서 어떤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도 불의라는 겁니다. 다시 명상록에 너는 노예로 태어났기 때문에 시키는 대로 할 뿐이고 이유를 물어서는 안 된다. 명상록 11권 135쪽에 나오는 문장입니다. 이런 주장을 계속해서 발신하는 공병호란 사람은 노예가 아니기 때문에 본인이 학자적 양식과 소신을 갖고 불의를 지적하는 겁니다. 노예로 태어났으면 선거를 반복적으로 도덕질 당하고서도 침묵할 수가 있지만 자유인이라면 우남 이승만이 한성 감옥에서 5년 이상 여러분들 감옥에 이렇게 잡혀 있으면서 20대 청년이 뭘 생각했겠습니까. 모세가 노예 상태에 있는 애국치하에서 고생하는 유대민족을 구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대한민국 이런 국민들을 조선과 일제의 노예 상태로 해방을 시켜야겠다. 이렇게 아마 우남 이승만이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 많은 반대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자유민주공화국을 출범시켰을 거라고요. 그걸 후손들이 다시 또 여러분들 지키지 못해가지고 다시 뭐죠 노예 상태로 돌아가려고 하니까 기가 막혀도 이런 기막힌 일이 없지 않습니까. 어쨌든 나라 일하는 사람들이 대통령 한 번 해먹는 것도 좋고 또 대통령 노력도 하는 것도 신나는 일이지만 백성들과 국민들을 생각해서 이 선거를 도덕질하는 일을 막아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뭐 제가 여러분들 올해 상반기에 6권의 책을 내면서 도덕놈들 4권은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 도덕놈들 5권은 윤석열 대통령이 등장하고 첫 번째 공직선거인 지방선거를 어떻게 훔쳤나 그리고 이렇게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전국민 필독성 대한민국 공직선거 해부실이죠 많은 분들이 구매해 주시고 또 많이 읽히도록 그렇게 도움을 주셔서 우리가 후손들과 함께 또다시 조선과 여러분 일제처럼 공직자를 엉뚱한 사람들이 뽑을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되지 않도록 지켜냅시다. 감사합니다. 2020년도 4.15 총선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덕놈들 4권 202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덕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도덕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도덕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에 이어서 네 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